세종시의 전이면에는 백여 농가에 이르는 묘목 농가가 있는 등 묘목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곳의 나무를 테마로 한 조금은 특별한 도서관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강현준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시 전이면 원성교 인근. 나무를 주제로 한 책들이 모인 조금은 특별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조경수 마을의 특색을 담은 전이나무 도서관입니다. 이곳에 구비된 도서는 모두 나무와 접점이 있는 내용의 책입니다. 나무, 조경과 관련된 전문서적은 물론이고 소설 부문까지 모두 나무를 소재로 한 것들입니다. 공간 구성 역시 전이면만의 정체성을 담아 나무를 상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나무 도서관의 전문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질문하고 연구하면서 또 나무 심터를 비롯해 VOD를 시청할 수 있는 영상 감상실까지 마련돼 단순 도서관을 넘어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이곳 전이나무 도서관을 포함해 현재 세종시 읍면동에 있는 공립작은 도서관은 모두 8곳. 시는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공립작은 도서관을 추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이면에 조경수마을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나무 주제로 특화 주제를 살린 도서관을 조성하게 됐어요. 내년도 금남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이 계획되어 있어서 그곳에도 작은 도서관이 조성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묘목들이 숨쉬는 세종 전이면, 나무를 테마로 한 특색 있는 전이나무 도서관이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고즈넉한 마을 문화 공간으로 자리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강연준입니다. BTV 뉴스 강연준입니다.